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국기 25장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대.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괴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들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괴 양쪽 고리에 꿰어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괴의 고리에 꿰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수게 둘지며 순금으로 속재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재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재소 두 끝에 속재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재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재소를 향하게 하고 속재소를 교회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괴수게 넣어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재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 많은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발 위 네모퉁이에 달되 턱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멜 채를 꿸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멜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위에 진설병을 둬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삶과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가 읽었던 출애국기 24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식을 맺으신 후에 그리고 모세를 따로 부르시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빽빽한 구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모세가 율법을 받게 되는데요. 이때 받은 율법이 출애국기 25장에서 31장까지 총 7장에 걸쳐 이어지는 제사 관련한 규례들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받은 규례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성소를 짓는 규례 또 성물을 만드는 규례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제작하고 위임식을 치르는 규례 이렇게 크게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인 출애국기 25장은 성소 안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성물에 대하여 기록을 하고 계시는데 내용을 살펴보면 총 네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소를 짓는 데 필요한 재료들을 예물로 가져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성물 중에 하나인 증거괴를 제작하는 규례 그리고 진설병을 두는 진설병상을 제작하는 규례 그리고 등잔대와 기구들을 제작하는 규례가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됩니다. 하나하나씩 자세히 살펴보면 1절에서 9절에 하나님께서 먼저는 백성들에게 성막, 성소, 성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때 중요한 것이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의 것만 받으라고 하십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그러니까 백성들 중에 나는 그래도 백성의 지도자인데 이 정도는 내야지. 또 혹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라고는 했지만 안 낼 수는 없고 이 정도로 타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면 예물을 아예 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지하시는 성전은 먼저는 하나님께 향한 감사와 그리고 순종의 마음으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성전이 지어진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0절과 22절에 보면 증거괴를 만드는 규례가 이어지게 됩니다. 증거괴 또 혹은 법괴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것은 성소 중에서도 가장 거룩한 자리인 지성소에 위치하는 성물입니다. 이 증거괴는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약 1.1m 길이 그리고 또 폭은 약 70cm 높이도 70cm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사진에 나오죠. 그리고 조각목으로 제작이 완료되면 그 다음은 순금으로 그 안과 밖을 입힙니다. 그리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두르고 내 기퉁이의 금꼬리를 만들어서 저 사진과 같이 이렇게 봉, 채를 깰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적 채를 레위자손 중에 특별히 고아자손들이 어깨에 메어서 이동을 시키는 것입니다. 증거괴 위에 덮는 부분을 속재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속재소, 저 위에 두 그룹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데 그룹은 하나님의 호위천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그룹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고 자신의 날개로 속재소 뚜껑을 다 이렇게 덮고 있습니다. 그 저 위에 있는 뚜껑을 영어로는 어톤먼트 커버라고 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속재소라고도 하고 개혁성경에는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라는 시은좌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속재소 두 그룹 사이에서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23절에서 30절은 진설병을 올려놓는 상에 대한 규례인데요. 진설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베풀어 올려드린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 안식일이 되면 밀 4.4리터의 밀을 가지고 떡 덩이를 만들어서 열두 덩이를 굽습니다. 그리고 그 열두 덩이를 하나님 앞에 진설하여 올려드리는 것을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저렇게 떡을 굽는 거죠. 그 떡을 올려놓는 상을 진설병상, 떡상이라고 합니다. 이 진설병상도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어서 그리고 그 바깥에 그물을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설병을 하나님은 만들어서 항상 내 앞에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30절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열두 덩이를 만들었다고 했지요. 이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눈이 진설병으로 하나님께 차려진 이 떡 덩이들을 항상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 되는 것이죠. 또 이어지는 31절에서 40절은 등잔대에 대한 규례가 이어집니다. 등잔대는 좌우에 가지가 세 개씩 있고 가운데에 줄기가 있는 살구나무 형식으로 제작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금 한 달란트, 무게가 33kg 정도가 됩니다. 그 금 한 달란트를 통으로 쳐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잔대 위에는 살구 가지가 그리고 꽃 형상으로 등잔대를 만들고 그 위에 등잔을 올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등잔은 성소 남쪽의 위치에서 진설병 쪽으로 불이 향하게 합니다. 37절에 보면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등잔대는 성소 남쪽의 위치에 있는데 앞을 비추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 앞에는 무슨 성물이 있냐면 방금 앞에 우리가 보았듯 진설병상이 성소 북쪽에 위치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커텐이 성소의 휘장이 닫히면요. 커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휘장이 닫히면 성소는 암실이 되는데 그 안에 빛이 비칩니다. 그게 바로 등잔대 위에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등잔대 위에 빛이 어디를 비치고 있는가 열두덩이 떡 위에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빛으로 비추고 계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0편 56편 1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조명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향해 빛 비추고 계십니다. 그리고 등잔대 위에는 거룩한 기름을 항상 채워서 24시간 꺼지지 않게 하십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기도 하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본문에 세 가지 성물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 없으시죠? 세 가지. 기억을 하시겠습니까? 법괴 그리고 진설병상 그리고 등잔대 이렇게 세 가지 성물이 기록이 되는데 앞으로도 총 일곱 장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소 짓는 일에 대한 규례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곱 장에나 걸쳐 위하 같은 규례들을 자세히 기록을 하고 계실까요?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의 율법으로 기록하게 하셔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고 익히게 하실까요? 그 이유가 중요하고 오늘 우리가 붙들 기도의 제목입니다. 바로 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소를 지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하시려고 성소를 세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일곱 장에 걸쳐 그렇게까지 자세하게 기록하신 이유가 또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 이어지지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신의 산에 임재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천둥과 번개가 치고 우레가 울려 퍼질 때 그 누구도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모세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시냐면 모세만 만나시고자 하시는 마음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셔서 또 그들과 함께 거하시고 살기를 원하셔서 일곱 장이나 되는 이 성소 세우는 규례를 그렇게 자세하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읽으면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울까 하는 마음이 아니고요 얼마나 우리 가운데 거하고 싶으시면 얼마나 백성들과 함께 살고 싶으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성소 세우는 규례를 이렇게나 자세하게 세밀하게 주셨을까 이게 우리가 31장까지 이제 읽어 내려갈 때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것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곳에서 나와서 빨리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40일 동안 신해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더딤을 보고 추레국기 32장에 이르러서 그들은 아론에게 금송아지를 요구합니다. 그때 그들이 요구했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32장 1절에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들의 요구는 빨리 우리를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가나한 땅을 약속하셨으니까 우리의 땅, 자유롭게 우리가 소유할 우리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전혀 다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가나한 땅에 들어갈 때 어떤 백성으로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가나한 땅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백성으로 그 땅에 들어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지는 1차적으로는 가나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백성으로 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성막을 세우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동이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행이 중요하십니다. 성막은 이동용 텐트로 만들어진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성막은 항상 백성들이 이동할 때면 그 이동하는 중앙에 성막이 이동했습니다. 벗개는 제일 앞에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어느 한 곳에 머무르면 그 머무른 곳에 성막이 세워지는데 백성들의 정중앙에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동을 해도 멈춰서 그리고 천막을 치워도 항상 보는 게 성막이었던 것이죠. 이 성막이 주는 메시지가 무엇이었겠습니까? 얘들아 내가 너희 중에 함께 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함께 있다. 이게 성막이 주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놀라운 고백을 하죠. 추레곡기 33장 16절에 나와 나의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주를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이게 모세가 눈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도 이 눈이 열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세상과 구별이 됩니까? 선행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세상에 살면서 무슨 복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식 높은 도덕적 기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세상에서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에게 있어서 제일되는 사명은 탁월하게 교회 행정을 하거나 탁월하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장로, 권사, 집사인 우리가 제일되는 목적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것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 다르고 예수 믿는 부모가 다른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가정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부모이기에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제일되는 사명이요 우리가 가장 받은 복 중의 복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성소를 세우라고 하십니다. 성소를 세우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백성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헨리 블랙커비가 목사님께서 캐나다의 세스커툰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12년 동안 목회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지역은 큰 농장이 펼쳐진 지역인데 어느 한 날은 농부이신 성도께서 자기 농장으로 찾아오지 않으시겠냐고 제의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찾아오는 방법을 쪽지에다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시내를 지나서 한 400미터쯤 가다 보면 왼쪽으로 빨간색을 칠한 축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음 길에 왼쪽으로 도세요. 그 길을 따라 1200미터 정도 더 가시면 나무 한 그루가 있습니다.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아 또 6400미터쯤 가면 큰 바위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자기 농장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쪽지에 적어서 그리고 주셨답니다. 그 쪽지를 가지고 그 농장을 찾아가는 겁니다. 축사가 나온다고 했지 그 다음에 또 몇 미터 더 가면 큰 바위가 있다고 했지 그래서 그 농장에 찾아가셔서 가정심방을 하셨지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농부 성도인 농부이신 성도와 함께 그 농장을 가게 되셨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러 갈래가 있는데 그저 그가 원하는 길로 가면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그에게 쪽지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가 바로 제 지도였습니다. 그가 바로 제 지도였습니다. 이것을 경험하면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저 예수님과 동행하면 그러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주시는 것이구나 이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셨다고 그렇게 책에 기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길이세요. 우리는 길을 몰라도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가장 강력한 행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초청하십니다. 성막을 세워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오늘 하루 내가 세워지면 그러면 주님은 가장 정확하게 내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한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그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전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중보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믿어도 엉뚱한 갈망과 소원을 품고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우리 회개합시다. 주님 저에게 있어서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 성소를 세우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 하루도 제가 하나님 살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오늘 하루에 제 삶은 여러 앞으로의 계획도 있겠지만 오직 하나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그저 주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도 엉뚱한 갈망 소원을 품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여 제가 예수 동행의 삶을 오늘 하루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길이십니다. 주님이 이 길이십니다. 제가 그 길 위에 하나님 서 있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주님이 내 길을 이끌어 가심을 오늘 하나는 경험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제일 되는 사명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제일 되는 사명은 주와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에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소를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와 동행하는 하루의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통행하며 주님이 내 삶에 임재하시고 내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고 직장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삶으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여 주소서 오늘 우리 세 가지 성물을 기억합시다.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눈이 진설병상 위에 떡을 다 바라보시듯이 오늘 우리를 살피십니다. 또 등잔대에 빛이 비추듯이 주님이 우리를 조명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성도들의 우리 성도들의 가정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중보하며 나아가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주나의 아버지 오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조명하고 비추고 계시고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살피고 계시며 그룹 사이에 임재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오늘 믿음으로 붙잡고 취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우리 성도들이 섬기는 교회가 예수 동행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가정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땅의 한국 교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매일 예배 때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전마다 주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성도들의 교회에 섬기는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눈이 항상 살피는 가정과 교회 주님이 조명하시는 가정과 교회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구하시기 위하여 성소를 세우라 하신 주님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성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한국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며 하나님의 눈이 항상 살피시며 성령님이 조명하시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 나의 주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